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8종목의 주식시장이 많습니까? 네, 많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아, 그렇구나. 아니, 저는 근데 그게 다 수익이 안 나서 그럴 거면 왜 추천했나 싶어서요. 아니, 수익이 날 것 같으면 다들 난다고 생각하고 추천을 하는 거죠. 좀 좋게 봐주세요. 왜 그렇게 나쁘게 오세요? 아니, 또 우리 시청자님들 마음을 대변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갑자기 분노가 됐습니다. 제가 전문가의 입장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투자자분들이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좋겠다. 그런 뇌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이 많아지기를 원하면서 우리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제가 빨간 펜을 들고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전문가 중에 한 분과 같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끝까지 함께하시면서 더블체크까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시장 쇼가요. 시황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시황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뒤에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2230포인트, 2250포인트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드렸고 쉽게 뚫지 못하는 자리가 지금 연출되고 있고요. 일단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여전히 기대감이 존재하는 동시에 미국 시장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한 개가 바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더 다르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결국에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작년도에 제론 파월 의장이 계속적으로 추진했던 점진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정책은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올해의 금리 인상을 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진다고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이 아니라 경기 둔화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반사 수익을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예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여기에서 하락 자체가 크게 나타난다기보다는 하방은 여전히 2150가 열려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정도는 빠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해야 되고 다만 빠지더라도 다시 한 번 더 반등 자체는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다. 그래서 지금의 이슈의 가장 원탑은 결국에는 미중 무역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여부입니다. 그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빨간 투자는 방어전략과 동시에 새로운 기획까지 모색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더블체크로 출발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습니다. MTN사, M사, S사, H사 방송 출연한 종목들 저희가 확실히 O, X로 투자 표현 확실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제짱 추천주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어떤 종목들이 추천이 되실까요? 먼저 경농 들어왔고 HB 테크놀로지, 하나케미칼, 초록뱀 있는데요. 경농 같은 경우에 이거 사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장중에 10%까지 갔더라고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추천 잘하신 것 같아요. 4박자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수과에 체결이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네, 다 넘어갈게요. HB 테크놀로지, 그리고 초록뱀 들어왔는데 이거 우리 유망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초록뱀 수익 많이 보고 나왔고 그리고 HB 테크놀로지도 지금까지도 수익 크게 나고 있는데 이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HB 테크놀로지 선택이 했습니다. 새빨간 투자에서 11월 유망주로 HB 테크놀로지를 얘기를 했고요. 따라 사셨던 분들이라면 장중 고가 기준으로 42%까지도 수익 냈던 종목입니다. 이분은 OLED 투자 확대 측면에서 추천을 해주신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네, 네. 일단 11월이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멀어 보이는데 11월 30일, 그러니까 12월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날 이렇게 표현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달로 따지면 두 달 정도 지났는데 우리가 이 종목군이 4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일단은 OLED 투자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 거기에 따라서 HB 테크놀로지에 대한 매력은 뭔가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검사 장비를 납품한 업체예요, 쉽게. 쉽게 검사 장비를 납품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OLED 장비가 발주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제 삼성전자에서 폴더블폰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네, 맞습니다. 적자를 감내를 하더라도 일단은 선도기업으로 선점하기 위한 이슈로 분명히 삼성전자는 상당한 혁신을 모험을 걸었다고 보는 게 맞겠고 그런 부분을 본다면 그에 따른 후발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OLED에 대한 투자를 아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HB 테크놀로지에 대한 주가도 분명히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적인 부분에 놓여있다고 저는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부품주들에 대해서 일단 긍정 의견으로 비춰지는데요. 그럼 이거요. 길게 가져갈 거라면 적자 투성인 기업 말고 다른 종목 투자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요? 네, 뭐 그것도 괜찮죠. 그래도 차트 보고 투자를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차트는 제일 나중에 봐야 되는 거고요. 기업에 대한 내부적인 부분에 대한 모멘텀, 변화 가능성을 봐야 되는데 적자라는 것은 오히려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결국에는 우리가 HB 테크놀로지를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처음부터 나쁜 기업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월봉 잠깐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보시면 앞서서 2006년도, 2007년도에 많은 봉들이 이루어졌고 그 자리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올라왔던 자리 이후에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진 자리였거든요. 그러면 이거 빠진 것은 우리 앞에서 안시네크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기업이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빠졌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반대로 실적이 좋아졌을 때는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올라왔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한 번 더 판단해 보신다면요. 우리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가격대는 여기죠. 여기 하단에 이런 2,800원, 2,700원 자리고 이 자리부터 지금 시세는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박수권을 돌파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촌은 돌파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자리에서는 돌파할 거라고 보고 대신에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여기에 대한 포인트를 조금 잡아드리면 여기에 들어왔던 봉이 보이실 거예요. 많은 거래를 이루었던 자리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런 자리 자체가 이제 일종의 트리거적인 현상입니다.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지금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의견 일치에 대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힘을 더 실어줬습니다. 4,000원 더 뚫고 올라갈 종목, HB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투자 포인트 다시 정리해 볼게요. 오전장 추천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이라고 전문가들이 대충 일 던지고 간 게 아니라 큰 선물 좀 주셨길 바라겠습니다. 오전장에 어떤 종목 줬을까요? 만나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원익 QNC 보이고요. 입마디, 우리 이거 어제 했잖아요. 힘 실어주셨었죠? 네, 힘 실어주는데 좀 빠졌어요. 이러면 안 돼요, 전문가님. 네, 네. 빠질 수 있죠. 그게 크게 빠진 것도 아니고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 있겠죠. 자, 우리 오늘 빨리 원익 QNC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QNC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오전에 추천을 해서 장중에 2.91%까지 하락한 종목입니다. 주가 지지부진할 거면 왜 추천을 한지 모르겠어요. 이분 단기급 등 피로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굳이 왜 추천을 했을까? 뭐 일단 올라갈 거라고 전문가는 다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필요한가? 그럼 이 종목? 필요할 수 있죠. 왜 그 사람들을 나쁘게 생각을 하세요. 그거는 마음의 문제야. 좀 좋게 보세요. 얼굴도 예쁘신 분이.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 이거 그런데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이거는 단기급 등 피로감, 주가 행복, 그리고 올해 실적 개선 기대, 밸류에이션 매력 부과. 이거는 지금 세 가지가 부족합니다. 첫 번째로 준비가 부족하다. 두 번째는 전문성이 부족하다. 세 번째는 자질이 부족하다. 전문가수로 자질이 좀 부족해요. 와, 오늘 제일 센 의견.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면 웬만하면 항상 이렇게 전문가 입장을 대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얘기를 하시죠. 이거는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안 돼요. 차라리 이렇게 준비를 하실 것 같으면 이거는 종목 추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안에서 단기급 등에 대한 피로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고. 그리고 여기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이 부과된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기업이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부과되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모멘텀도 실적 얘기 너무 크게 구체적으로 안 써놓고. 혹시나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불만이 있으시면 전화 주십시오. 그 정도로 지금 여기 이렇게 하시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확실하게 바로잡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제가 알아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원이 QNC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원재료를 납품하는 기업이에요. 그럼 그 원재료가 뭐냐면 바로 석영이라는 원재료를 납품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원재료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때마다 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제가 준비한 그림 잠깐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이 회사에 대한 구조도인데요. 안에 보시면 영업부가 있고 코치 영업 그리고 세라빙 영업, 세정 영업이 있는데 거기 밑에 보시면 SKNX 보이시죠? 납품점인가 봐요? 네, 삼성전자도 있을 거고요. 여기 삼성디스플레이 원위가 IPS, 삼성전자, BOE, 중국 기업이죠. 이런 기업들 다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이런 기업들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밑에 있는 이런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좋으면 좋을수록 주가도 올라갈 수 있고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주가가 빠진다는 얘기예요. 수요 공급에 대한 원칙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의 주가를 한번 같이 보시면 원익 QNC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을 놓고 월봉 작가 체크해볼게요. 어때요? 반도체 업황이 오르면서 엄청나게 같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가 오르면서 지금은 상당히 필요하다는 얘기고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보셔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따라서 주가는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 차트입니다. 종목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가격을 좀 더 잡아드린다면 지금 현재 가격대가 1봉으로 잠깐 한번 보시면요. 고가군역 대비해서 이 자리 앞에서 여기 물량이 떨어진 자리가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밑에 이제 투매가 들어오는 자리들인데 그러면 이런 투매가 나오는 자리들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한 변곡으로 해당할 수 있는 자리들입니다. 그럼 이 자리를 체크를 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지금 고가군역을 돌파하지 못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수급은 바뀌었지만 돌파를 다시 한번 더 하지는 못했어요. 더 고워 보이네요. 대신에 여기 앞에 있는 이 거래량이 앞에 있는 거래량 자체를 소화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눌림목 이후에 상승이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지금 가격대를 조금 잡아본다면 오늘 이런 가격대도 물론 괜찮지만 리스크 관리를 감안해서 가격을 본다면 매수가는 한 13,000원 밑으로 조금 공략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단에 이런 자리 11,900원 자리 여기 밑에서 올라온 자리 보이시죠? 기간에 대한 첫 번째 매수 그리고 이게 두 번째 매수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13,000원 밑으로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변경을 좀 더 하십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견은 불일치했고요. 그래도 나는 이 종목 담아봐야겠다 싶으시면 13,000원 아래에서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오전전에서 추천된 종목 하나 더 만나볼게요. DPC, 신세계, INC 두 종목 중에 골라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DPC 작가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DPC요? 엔틴 바닥 탈출에서 추천된 종목이고요. 투자 포인트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문가는 실적과 방탄소년단이죠. BTS 모멘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요. 방탄소년단 모멘텀을 받을 거면 굳이 더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넷마블 같은 기업 투자할 것 같아요. DPC라? 넷마블은 어떤 연관이 있는데요? 아유, 왜 물어보고 그러세요? 네,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물어볼 수도 있죠. 목표가 8,500원 동의하십니까? 일단 이게 DPC 같은 경우에 DPC에 대한 자회사 자회사가 이제 인베스트먼트라는 이름이 갑작스럽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BTS,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지분 투자를 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연관된다라는 부분으로 보셔야 되고 대신에 여기 나오는 스틱인베스트 이 기업이 연관된다는 부분이고 DPC라는 기업 자체에 대한 실적 증가세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뉴스들이 지금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여기서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한 달간 154% 올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만큼 올랐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BTS 테마주라고 하는 LB 세미콘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기간에 이것도 이만큼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자회사에 대해서 지분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올랐는 거거든요. DPC도 마찬가지로 지금 올랐는데 이런 걸 월봉으로 한번 바꿔서 보면 어때요? 여기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여기에 다 나와요. 터졌네. 그 말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이 물량 자체를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과정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월봉을 보더라도 고가군역이 이 자리, 지금 보이시죠? 지금 이 자리에서 위에서 막고 빠지는, 그리고 막고 빠졌고, 여기서 막고 빠졌고, 막고 빠졌고, 지금 올라오는데 과연 뚫을 것인가? 저는 노출된 재료로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 자체가 지금 딱 6,880원, 6,9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걸 일봉으로 다시 돌려가지고 본다면 여전히 지금 이 자리죠. 7,000원대에서 6,950원, 이 정도를 돌파를 할 기회는 좀 더 버겁지 않을까? 차라리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하락이 한 번 더 나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지켜보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 앞에서 BTS라든지 오팡에 대한 개선은 미리 노출된 부분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동상이몽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상 의견 남았습니다. 투자 판단을 참고해 보시고요. 내일은 새빨간 투자 방송 없습니다. 대신 더 생생한 현장이 있거든요. 메가트렌드 미리 알아볼까요? 라고 쓰여있지만 다른 말로 하자면 유망주 받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오후 4시 KTX 광명역 대회실로 가시고요. 0207176234번 예약주세요. 강연에 가면 유망주 받아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못 받아본 거. 원래 항상 오실 때 오시는 분들 양손 항상 무겁게 하고 오세요. 항상 이렇게 들고 이것 좀 드셔보세요 라고 하시던데 그렇게까지 무겁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한 손만 들고 오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날 좋은 노하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볍게 오셔서 무겁게 가시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식시장에서 영원히 고통받지 않은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